야 왔어요 미세이 숨지 씨랑 전부 다 우세 여긴 하나 여기가 다양한 것도 있네요 내일도 있는 아마존 마쌌라, 랍마쌌라 너무 예뻐 이거 대트입니다 피아피티 타고 피아피티 타고 나에게 몸라 내일도 아무것도 vendendo 참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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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틀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서 할인 가능합니다 이거 2만원이에요 이거 2만원 와이스 와이스 나 지금 팔찌 너무 많이 해 지금 일단 차신게 3만원 어? 팔찌를 뺄 거야 팔찌이 아 왜그래요? 빨리 저기 어 잠깐만요 이거 뚜껑 안 열리는 거네? 아니 수지 씨한테 돈 좀 꺼줘요 왜 돈 1만원이 모자라가지고 팔찌를 하나 빼게 해요 오빠 나도 1만원 맞혀 아니 내가 줘야겠다 국정님이 아니 진짜 많이 편해요 재산 한번 봐주려고 그냥 한 장을 하더니 한 장을 하더니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3천 3천이요? 국장님 축하하세요 예수요 국장님이 아니 국장님께서 와 엘리바이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아웃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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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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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장님 왜 이렇게 국장님은 안 사고 왜 이렇게 다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그러면 이게 아까 수지 씨 거였죠? 수지 씨 거였죠? 네 네 다 이거 네 일단 한 달 남아주면서 핸드웨이크로만 4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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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두 아웃두 4만원 4만원 5만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얼굴에도 그리기도 합니다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네 직접 다 만들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되게 많이 샀어요 지금 이거 팔찌 미술을 받고 이거는 방에 장식하는 거 이것도 샀어요 목걸이는 서비스로 받았어요 무사히 한국 여행 마치시길 바랄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 쉬어 쉬어